아이돌 공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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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여왕이 아이돌 따윈 되겠니 내가 시킨 것을 해내기 전 까지 꿈도 꾸지 말아 응, 응 찍찍 꺄아악 아, 저리 가 아이야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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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맞지? 아이돌 맞지? 아이돌! 이게 꿈이야, 생시야! 공주님!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! 잠깐만요, 공주님! 응? 아... 저... 손목을... 다친 것 같아요 아하하하 뭐? 콘서트를... 못하게 되는 거야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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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어? 하하하하 그... 있잖아... 콘서트에서 내가 연주를 하는 건 어떨까? 네? 안 돼요! 공주님은 일정이 꽉 차 있으시다고요! 으응? 제빨! 어? 어? 잠깐만... 잠깐만... 니가 그걸... 어떻게 알오? 아... 아... 음... 으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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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하하하... 하... 공주님...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겠어요? 진짜? 비밀... 지켜주셔야 해요 그런데... 무슨 비밀... 헉! 떡! 응! 비밀... 꼭... 지킬게! 아... 하하하하... 다 했다! 다 했다! 공주님... 다 하셨어요? 응! 음... 헉? 설마... 감히... 라디아 공주! 어? 나 불었어? 네? 아니요. 음... 그래? 시-샷! 공주님?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? 당장 방으로 돌아가거라. 싫어! 나도 이제 힘들다고요. 왜 엄마는 항상 날 믿어주지 않아요? 믿더라도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. 나, 나는... 엄마를 믿었는데... 성문을 닫아라! 성문을 닫아라! 빨리요! 공주님! 공주님? 준비되셨나요? 빨리 나와주세요! 응! 지루하기만 하는 상속 나는 더 이상 지쳤어 너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 올 수 없어 그룹이 많은 세상 속에 나를 더 이상 봐주지 말아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오로지 나로 살고 싶어 보다 새로워질 내 삶 어떤 때보다 두근거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테니까 나를 믿어줘 스스로 달랐던 시간 노력해왔던 그 뜬 길을 날 믿어줘 밤하늘의 달빛처럼 저렇게 소린나고 싶으니까 나를 믿어줘 밤하늘의 달빛처럼 이젠 나의 작은 소망을 담아 두는 희망을 노래할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무엇보다 끝나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줘 나를 믿어줘 아파했던 시간만큼 훌쩍했던 후회만큼 날 믿어줘 그는 날은 그 무엇인가 날은 그 무엇인가 그룹이 나의 그룹맨 그는 그룹이 아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